그룹 바이절,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요. 필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그룹이에요. 그 다음에 by, 뭐뭐에 의해서. 집단함수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계산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, select 다음에 필드 이름, from 다음에 table 이름,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, 그 다음에 그룹 바이,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이 나오는 거죠. 이 필드에 의해서, 이 필드에 의해서 그룹을 지워라, 이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이 그룹에서 조건을 줄 일이 있거든요. 그룹에서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having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. 그래서 그룹 바이, 해빙, 이렇게 머릿속에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. select 필드 이름, from table 이름,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필드 이름 여기까지 배웠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줄 때는 having이라는 명령어를 쓴다.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룹 바이, 그룹 바이, 해빙, 달달달달달 남기하셔야 됩니다. 예절 하나 볼까요? 그룹 바이,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때 쓴다. 그 다음에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having이라는 거. 보세요. 반드시 그룹 바이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.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인사 테이블에서 from 인사, 그 다음에 부서별, 부서별이잖아요. 부서별, 이 부서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룹 바이 부서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그룹 바이 명령어를 쓴 겁니다. 그리고 인원수가 3명 이상, 그러니까 인원수 구해야 되잖아요. 이미 우리가 배운 count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. 가로열고, 별표, 가로닫고, 3 이상, 그거 하나 같다, 3 이렇게 해요. 그 대신 뭘 써야 된다? having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. having,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그룹 바이, having, 그래서 셀렉트 부서명, 부서명을 검색하라. from 인사, 그룹 바이 부서명, 부서명으로 그룹을 쳐서 having, count, 3 이상. 이게 바로 그룹 바이, having이에요. 그럼완게요. 이렇게 veilig nutzen.